89.2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조성모의 깊은 밤을 날아서 2013년 7월 30일 화요일 밤 첫 곡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새것 좋죠. 하지만 좋은 만큼 불편한 불안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최신으로 바꾸면 기능을 잃키느라 힘들고 떨어뜨릴까봐 걱정도 되고 잃어버릴까봐 불안하잖아요. 근데 좀 쓰면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가끔 우리는 좀 새로운 것만 찾다가 또 새로운 것에서만 집중하다가 내 옆에 오래된 물건 사람들 약간 조금 소홀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색깔이 조금은 물들어있는 물건과 내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국 내 옆에 있어줄 것들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 내 옆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준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류주희씨가요. 전 손때 묶고 추억이 담긴 헌것이 더 좋아요. 음. 이연화씨는요. 저도 산지 얼마 안 된 언니 휴대폰은 만지기 조심스럽고 괜히 잘못될까봐 못 만지는데 제 휴대폰은 편하게 만지는 것도 같은 거겠죠. 박은주씨. 맞아요. 저도 새로운 신인 그룹들보다. 야 또 이렇게 또. 아유 참 비유를 하나. 오랜 시간 봐온 력디가 더 좋고 편해요. 력디 짱. 하트뿅. 아이고 참. 찰미나씨. 새것도 좋지만 헌것은 익숙하고 편안하죠. 이젠 너무 익숙한 편안한 슈키라 오늘 두 시간도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나하나씨요. 새것도 좋지만 익숙한 게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유유. 5444님. 저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슈키라 나와요. 2015번 버스 짱짱.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헌디제이 저 려욱과 함께하고 있고요. 화요일. 이분의 유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죠. 개그우먼 김영희씨. 그리고 오늘도 역시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이제는 가족같은 디펑스의 김태현씨 모시고요. 고민판정쇼 안녕하십니까. 함께할게요. 광고 듣고 투데이즈 먼저 만나볼게요.